예뻐. 아이 예뻐. 우리 뚜뚜 예쁘지. 아이 예뻐. 아이 예뻐. 괜찮아. 아이 싫어요. 아이 싫어요. 괜찮아요. 뚜뚜. 이거 먹어야 돼요. 뚜뚜. 아이 예뻐. 먹어야 되는데. 너무 싫어요. 뚜뚜. 너무 맛없어. 너무 맛없어. 너무 맛없어. 죽겠네. 어떡하지? 먹어야 나아요. 아이 착해. 아이 착해. 흘렸어. 흘렸어. 뚜뚜 좀 더 먹어야 돼. 한 번만 더 먹으면 돼요. 한 번만. 좀 남아있는데 어떡하지? 저기 가루 좀 남아있어요. 아이 착해. 아이 착하다. 뚜뚜 언니. 언니 미안해. 한 번만 더 먹자.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유 착해. 아유 움직이면 안 돼. 일단 내려줘. 아유 미안해. 아니면은 저거까지 하고 내려줄까? 잠깐 요거 요거. 아 그래 내려 내려. 잠깐 깎아줘. 간식 한번 먹고. 아까 그 자세로 먹여 간식을. 아 뚜뚜. 그 자세로 먹을 수 있겠지? 그러면 옆으로 안고 아주 편하게 옆으로 안고 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렇지. 다리를 이렇게 뻗대는데 괜찮냐? 편하게 하고 여기다 살을 줘. 그 손에. 아이고. 아유 착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어휴. 어디에 떨어졌지?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아유 맛있어. 톡톡해. 살이 왔어. 살이 왔어. 살이 왔어. 살이 왔어. 아직 조금 남았지? 응. 얘랑 같이 그냥 해서 줄까? 과연 네가 먹을 수 있을까? 먹어? 개노맛이야. 개노맛인데 살이야. 이거 어떡하지? 안 먹네? 미쳐버리겠지? 이거 개노맛인데 살이 왔어야지. 먹었어. 먹었어. 아유 야. 이렇게 주는 게 낫겠다. 사료에 섞어줄까봐. 그리고 가루를 그냥 이렇게 해서. 그치? 응.